회장님 안색이 예전만 못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러는 자라야말로 얼굴이 많이 상했는걸 뭘. 전 괜찮습니다. 회장님과 찰란이가 걱정이죠. 이리 속 깊은 사람을 다 마다하고. 찰란이 너 동서양과 재혼 다시 생각해봐. 아버지 이미 제 결심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. 제발 재혼 얘기는 그만하세요. 저 들어갈게요. 응 그래 그래. 동사장님이 가져온 산삼 손질해봤어요. 할아버님 드셔보세요. 뭐 이런걸 다 가지고 오셨어요. 회장님 위해서라면 무언들 못 구해오겠어. 지리산 10만이한데 특별히 부탁해서 공수해온 겁니다. 천천히 꼭꼭 씹어드십시오 회장님. 아이차 애써구만. 근데 어머님. 방금 재혼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누구야? 혹시 어머니야? 아니야 아니다 저기 다른 분이야?